바르면 주름이 펴지는 크림이 있다. 이거는 주름 개선 화장품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바르면 주름이 펴지는지 궁금합니다. 정답은 뭔가요, 원장님?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X로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름이라는 거 이때까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건데 이 주름 기능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보습 정도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근육층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바르는 보톡스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근육층까지 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피내 흡수라는 게 피부 진피 정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보습을 줄 뿐 주름을 완전히 없애주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단지 제가 애매하다고 한 거는 약간 건조해서 잔주름이 짜글짜글 있는 경우에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열심히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잔주름 같은 경우에요. 생겼다가도 또 없어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건조해서 생긴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든지 보습크림을 써서 좋아지지만 이미 깊은 주름이 생긴 경우에는 바르는 보톡스 이런 걸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한 게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